오늘도 베람없는 얼굴들 안녕하세요 송하십니다 예 이리입니다 동일 아빠입니다 기울집니다 고맙습니다 땡맙니다 1프로입니다 자 3일절 코스입니다 재작년 이리 선수와 같이 와서 만든 코스 3일절 코스 여기가 작전이 필요해요 아무 쪽으로 이제 올라가도 다 쳐주고요 연수 오늘 위아이스 이러면 위아이스 안 팔립니다 난이도는 이제 중상급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작전이 필요해요 일단은 좋은 작전이고요 저 같으면 가방을 벗고 하겠어요 쉽지 않은 코스예요 중상급이에요 중상급 쉽지 않은 코스 이와이크 겨울삐님 땡입니다 자 조향과 턱치기 잘해야 되고요 이리 선수 위아이스 약간 왼쪽으로 가는 작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우회건 보너스 좋은 작전이고요 왼쪽을 치면은 ญ수 Muh님 사장님ая ol 실패입니다 실패 야 besonders 무게를 못 이려 무게를 뭐를 잘못했지 동그리아빠 비가 와야겠네 너무 슬athlon 굉장히 건조합니다 좋아요 좋은 농장 나왔고요 왼쪽 왼쪽 3일 뚜렷코스에요 좋았어요 안 흔들렸고 좋고요 아깝네요 아깝네요 나 잘못 들어오네 그렇죠 그런 작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80kg 넘어요 다 따지고 됐다치고 내가 되는 골을 못봤어요 예주 선수가 좀 전에 호핑 썼다 해갖고 야유들이 쏟아져서 호핑 안하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오 좋아요 겨울비님 이바이크 일단은 잘 쳤고요 올라갔고요 성공입니다 이번에 완벽한 소공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작전도 좋아요 무료 몸이 sono hosting 대성공했습니다 현지 사수 호핑 집charin 호핑은 갑박 빠진다 우 흥 오 제일 제일 높은 곳을 지도를 했는데 너무 높았어요 오늘 처음부터 너무 센걸로 간거 같애요 몸도 풀리기 전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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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갔어요 최고많이갔어요 아이씨 전문영어 호핑없이 조향만으로 조향과 턱치기로 요건 봐주겠습니다 우회가 문제고 아이씨 안해 아 좋아요 좋았어요 이번에 행복한 소나무 코스인데요 마지막에 소나무가 너무 많이 누워서 그 앞에까지 가면 성공하는 걸로 쉬겠습니다 반칙되겠습니다 아 살렸어 됩니다 불안하잖아 오 성공입니다 마지막 소나무가 너무 누워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공 이거 왜 별빛님 오 그러나 그러나 땡입니다 난이 못하겠어 우리 선수 호핑 없이 될까요 바로 꺾어야 돼요 그렇죠 오 성공입니다 그거 빠져나가지 못할 거에요 성공이에요 예 별빛님 좋아요 성공입니다 저거 통과 못해요 토마 스님 토마 스님 바로 꺾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꺾었어요 카 스님 중 아니에요 카 스님 오 저거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토마 스님 토마 스님 호가 길막 토마 스님 호가 호가 행복한 옆구리 코스 되겠습니다 행복한 옆구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만만하게 봤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막판에 뿌리가 시선으로 있어서 슬립이 나요 절로 가면 성공 아닙니다 동그리 선수 아 죽지 않은 코스 자 제가 볼때는 이 바이크한테는 좀 유리해요 이 미션은 겨울빛님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역시 이 바이크한테는 좀 유리한 코스에요 아니 막 막 막 자 이리 선수 잘 올려 아 잘 올려 아 잡아봐 왜 질게 동그리 선수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토마 스님 이 바이크 도전하십니다 동그리아빠 아 속도가 죽었는데 어 야 아깝네요 아까워요 토마스님 이 바이크 토마스님 과연 이 바이크구 저 바이크구 기술이 좋아야되요 아 또고 토마스님도 도전하십니다 아 지수씨선 반쪽 오지 말고 귀를 봐 아 다시 될 거 같아 1위 선수 그다음에 지켜 땡이야 1위 선수 하드텔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려면 카스님, 카스님 좋아요 많이 들었어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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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뒷바퀴가 걸렸어요 카스님! 과연 과연? 땡입니다 땡! 지리 선수! 지리 선수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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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 코스는 마사토 파급인데 가다가 중간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요 저걸 피해서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오 이 바이크 성공! 카스님! 자 슬립이 나지 않게 가는게 요령인데! 자 이제 요런 코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를 숙여 허리를 별빛님 허리 숙이면 돼 됐어 됐어 실패입니다 허리 숙.. 허리 숙여 자 이제 주목해 밟게 이제 엉덩이와 허리의 각도에요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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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각도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아니 이리해 똥꼬박지 근데 잘 보시면은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 등이 펴져있구요 웅크리고 있으면 성공률이 얕아질 수 밖에 없어요 슬립이 나니까 근데 땡! 숙이라고 카스님! 시선이 짧아요 숙여 숙여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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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 오늘 보니까 이건 이 바이크 코스인데 몸을 덮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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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뺀다 틀려봤나 쭉 뺀다 쭉 숙이고 쭉 빼 됐어 됐어 여기가 갑자기 더 숙여 아저씨 아저씨 코스 다 파여요 헤헤헤헤헤헺 이거 안쳐주지 마요 뭡니까? 대놓고 반칙? 반칙 반칙 핸드링 반칙입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아니 현재까지 토마스지만 성공했어요 조금만 성공해라 자 자세 좋다 엄청 미끄러워요 자 마사토 빡업 코스 맞박이 코스 끓여서 맞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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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 아 밀려요 몸무게를 못 이겨요 본인 몸무게를 이제 맞박이 코스 비온 다음날 오면 성공률이 높아요 이제 이렇게 건조해서 바삭바삭한 날은 이바이크! 이바이크는 껌이야 마지막 성공입니다 이거 거의 뭐 이바이크 코스네요 가수님 가수님 manque afraid 종홀이 아빠 아 금방에 왔습니다 1타 2피 코스 이거는 이제 하드텔이 유리에요 이거는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급기술 나왔습니다 고급기술! 오! Yeah, 겁나 있어 보여! 어! 있어 보여서는 이.. 겁나 있어 보여. 아유, 이거 invites 좀 한 몇 명대에요?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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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lutions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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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에.. 진짜 어려우고 뭐야 이게 해본던 차로는 없으면 어떡해 해볼던 차로는 없는데? 저 양으로 해본대입니다. 고향은 거의 안될 것 같은데 이쪽 봐, 놔봐, 놔봐 한 번만 돌려주면 간단한 걸 이게 대명아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보기보다는 안 씹더라고 월디님이야 못 타는데? 오, 더 어렵게 탄다 오, 그렇지 아, 거기 아니지? 거기 아니지, 거기 아니지 오, 잡아 külla 두 번 실패 했어 이리 선수 시범 조교 오 craz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불합격입니다. 거기 아닙니다. 코스 이탈이에요. 병풍바위 우리가 실은제 지내는 곳입니다. 우리 선수 한방에 성공해버렸습니다. 엄청나구만 겨울빛님 이 바이크 도전합니다. 일어나야돼 껍인가봐 성공입니다. 길막 도전합니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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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웠어 바로 꼬랑지 내리는거야 그럼? 아니 힘이 아니 한 번은 내봐야지 방탄이시가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지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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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서 가야돼 길막 토마스님 오늘 최고 센거 무게를 못 이겨 23.5kg 무게를 못 이겨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